우리 농협은 전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법농협준법감시 최고책임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이재식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농협사고근절협의회와 준법감시 최고책임자회의를 통해 법농협사고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농협은 2023년을 청년농협구현실천의 해로 선정하고 윤리의식 개혁을 비롯한 3개 부문에 대해 23개의 중점 실천 방안을 정하고 전사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열사 윤리지수 평가 결과 NH저축은행과 NH농협생명, 남해화학, 농협정보시스템이 수상했으며 청념과 소통, 배려의 삼행과 사고와 갑질, 성희롱의 산무를 담은 삼행산무 실천다짐과 함께 조직문화혁신과 불법부조리 등의 관행을 근절해 신뢰받는 깨끗한 농협 만들기를 결의했습니다.